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리르는 공병호TV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선거 개표 조작 문제는 어떻게 해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드러나는 증거물들을 갖고 유추해 보는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였을 법한 핵심 인물들의 특성이나 성격을 중심으로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유추해 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사건의 전모를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의 주체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핵심 인물들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건의 전체 모습과 그동안의 진행취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유행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이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심이 유독 강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물부를 가리지 않는 인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충성심이 강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충성을 박치고자 하는 대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세 번째는 무리수를 두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앞과 뒤 전과 후를 잔잔히 따져보지 않고 그리고 특히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일이라면 그냥 마구잡이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옳지 않을을 해야 한다는 것은 고려대상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을이냐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라는 그런 판단이 쓰게 되면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무슨 수단이나 도구든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합리하는 데 굉장히 능한 인물들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우선순위는 일이 되게 하는 것이지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는 선과 악을 따지는 일이 그들에게는 마치 보조용품, 악세서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을 되게 하는 것이 머리를 꽉 채우고 있지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해야 하는 것은 그동안 비교적 잘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여섯째는 무슨 일이든 성공 경험이 쌓이게 되면 세상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지나침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적당히 혹은 아무렇게 하더라도 자신들이 의도하는 일들이 척척 진행되어 온 경험을 갖고 있다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무리한 일을 강행하는 일이 몸에 베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게 되면 무조건 되라는 그런 확신이 의식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상 일이라는 것이 열 번을 잘하더라도 딱 한 번 때문에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열 번을 적당히 무난하게 잘 넘어가더라도 딱 한 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척척 인생이 풀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를 갖습니다. 항상 조신 조신 또 조신 주의 주의 또 주의가 몸에 마음에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진실을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딱 한 방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든 사업이든 말이다. 그런 생각이 머리떡에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부정선거를 주도한 인물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정선거를 주도한 인물들은 그런 부류의 조신형 인간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하는 일마다 척척 성공시켜서 온 사람들에게는 주의나 조신이나 조심이란 그런 단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욱이 한 번이 아니라 조작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이 필요한 이전의 일들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별 탈이 없었고 성과도 좋았고 의도한 것에 무엇이든 척척 만들어 온 사람이라면 조신 조신 또 조신 같은 단어가 자리 잡을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됐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무슨 걸림돌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실물에 여전히 발을 담그고 있고 스스로 실무적인 일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조신 주의 주의 조심 이런 부분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시의 길을 달리다 보면 과거에는 어떠하였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현업을 떠나게 됩니다. 그냥 지시만 내리면 아래 사람들이 척척 결과물을 가져다가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익숙하게 되죠. 그래서 조작값 조작값 인위적인 개입의 결과물이 갑자기 커지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들은 숫자가 무엇을 남기는지 숫자가 얼마나 겁나는 것인지 숫자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힘을 갖고 있는지 남겨진 숫자를 지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인지 숫자 때문에 단죄의 대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에 대해서는 다들 조회가 깊지 않습니다. 숫자에 대한 조회는 사람을 처절할 정도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거친 개입 거친 조작의 흔적은 그들이 얼마나 숫자에 무지하였는가 무식하였는지를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사를 돌고 도는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고 입으로 일어선 자는 입으로 망하는 법입니다. 조작으로 일어선 자는 조작 때문에 망하게 돼 있습니다. 숫자 조작으로 일어선 자는 숫자 때문에 망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인생사라는 것이 열 번을 잘하더라도 딱 한 번에 걸려서 폭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진술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칠게 야만적으로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에 멈추어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없는 자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들 다리를 뻗고 잠은 잘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따금 그것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파헤치려고 하는 자와 숨기는 자, 쫓는 자와 쫓김을 당하는 자 사이에 숨바꼭질이 치열하게 물밑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진실을 끝까지 덮거나 은폐하거나 숨기는 일은 어렵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